로봇 낙상 계속 떨어진다! 로봇 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투 대사 앞으로 저 로봇을 디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지REE 예상시켰습니다. 여기까지 예상시켰습니다. 상 Garcia, 적恨! boardingви 뇌 어르신은 정한감들이 언어졌다. ходит전 내리울 것 proximity 대거는ück이 무섭습니다. 그래서 적 vess зат을때 사용 TiG는 보관하YP의 사용 시설화입니다. 적 moisturAudrey!! ㅋㅋ 목숨값을 아가워하면 이 종류 지킬 수 없다네. 우선 기종 기종이 있는지 내고 부러지게 해주세요. 남은 전투에 그치와 함께 부착을 하시는 중인 것이다. 잘 못하는 중인 것 같다. 아... 나에게 흔들린 것 같다. 그치? 대단히. 저건 디로이 B입니다. 다리에 미사일 같은 무기가 탑재돼 있습니다. 미사일의 속도는 느리지만 인간을 정확히 포착해 진로를 바꿔가며 공격합니다. 유도식이군요. 속도가 느림으로 격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요격을 시도해 주십시오. 미사일의 속도는 느끼지 않습니다. 적인 미사일을 피해라. 디로이 B의 미사일 격추용으로 소명노경 미사일을 장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.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. 하지만 지금 이 녀석들을 해치우지 못하면 도시는 끝장이다. 저건 안될는 것입니다. 미사일의 속도는 날을 향해 주십시오. 이 녀석이 나를 향해 주십시오. 이 녀석은 지국의 이 녀석이 되기 때문에 지국의 이 녀석을 미사일을 향해 주십시오. 아, 쟤! 우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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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집니다!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집니다! 아니, 안 돼! 저기 멀리! 가만히 누라고! 파이밍이! 멀쩔! 아악! 으아악! 으아악! 어... 맞아..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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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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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